빨리 독립해야 되는데 요즘 집 구하기가 너무 힘드네 머리 식힐 겸 TV나 봐야겠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이정원입니다 여러분 내 집 마련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그 걱정 덫이라고 주택 넉넉하게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LH 요정님께서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H 요정 내일이에요 요즘 주택은 부족한데 집값은 계속 오르죠 그래서 오늘은 요정님과 함께 88부동산 대책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 LH가 서울과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무려 8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고 이 중 최소 1만 호를 서울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적게 되면 저 투기가 늘어난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신규 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어가 구역으로 한시 지정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와 지금까지 쇼호스트 하면서 이런 파격적인 조건 처음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3기 신도시 2만 호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를 신중 매입인대로 11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합니다 요즘 비아파트 시장이 너무 불안정한데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준비한 게 또 있죠 LH 내 수도권 신축 매입 총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신축 매입인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합니다 게다가 비아파트 실수요제 지원을 확대하고 임차인에게 비아파트의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고요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 매입인대주택을 무제한 공급한다고 하니 집중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채널 고정하시고 중간광고 보고 오시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집 걱정 얻도록 주택 공급이 될 거야 오 그럼 드디어 나도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오 대박 LH 88 부동산 대책 네 여러분 오늘 너무 뜨거운 성원입고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쇼호스트 이정원 LH 요정 네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